기분 좋은 테슬라 속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치명적인 충돌과 관련된 미국 최초의 오토파일럿 시험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이거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거든요. 로이러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운전자 보조 기능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유사한 소송의 직면에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업체의 큰 승리고요. 오늘 재판의 승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에도 굉장히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은 2019년 충돌 사고가 발생한 두 명의 승객이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할 당시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제기가 되었고요. 테슬라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붙었거든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화요일 차량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심의 4일째 판결이 나왔고 투표 결과는 압도적으로 9대3으로 이겼습니다. 테슬라 대표의 원고는 판결에 대해 즉시 논평하지는 않았는데요. 민사 소송에서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으로 인해 소유주인 미켈 리의 모델3가 시속 65마일로 LA 동쪽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야자나무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으며 이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문서에 따르면 2019년 사고로 이 씨는 사망하고 당시 8세 소년을 포함한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승객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할 당시 오토파일럿과 기타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씨가 운전석에 오르기 전에 술을 마셨다며 책임을 부인했고요. 전기차 제조사는 또한 충돌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같은 더욱 발전된 FSD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출시해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시스템이 회사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선전했지만 규제 및 법적 조사를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술에는 사람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전략으로 지난 4월 LA에서 열린 초기 재판에서 승리를 했고요. 이 사건은 모델 S가 도로변으로 돌진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에 관한 것이었고 배심원들은 편결 후에 로이러 통신에 테슬라가 운전자들에게 시스템에 대해 경고했고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한 것이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기사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나온 테슬라의 치명적인 충돌로 관련된 미국 재판에서의 오토파일럿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에 있어서 천군마마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테슬라의 주가의 모습인데 일본 봉차트의 모습이거든요. 200불 밑에서 놀던 테슬라가 꾸준히 매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200불 뚫고 오늘 결과 여부는 200불을 안착만 하면 됩니다. 내일 FMC 결과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슬라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미주노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시면 신속단속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